강원 특별자치도와 각 시군이 제5회 강원도 일자리 대상 참여기업을 오는 28일부터 9월 22일까지 모집합니다. 2년 이상 정상 가동한 도내 기업 가운데 1년간 3명 이상 고용인원이 늘고 일자리 증가율이 5%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소재지 시군 일자리 부서에서 신청을 받아 모두 11개 기업을 선정할 방침입니다. 수상기업은 대상 1억 원 등 모두 5억 원의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이 지급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사업부대, 지방세 세무조사유예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.